일명 전청조 사건으로 최근 혼인빙자한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 가운데 여러 명의 남성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간 4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명의 남성으로부터 380여 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결혼 중매앱에서 예술가, 갤러리 관장, 기업체 회장 딸 등으로 행세하며 여러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 번에 3명에서 5명의 남성과 교제하면서 새롭게 만난 남성에게서 받아낸 돈으로 기존 피해자들 돈을 일부 갚는 수법으로 범행을 수년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한 뒤 혼자서 친정엄마, 친구인 척 허위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 남성들에게 자신을 부잣집 딸로 믿게 했다는데요. 또한 심부름센터 앱을 통해 가짜 변호사를 고용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예비사위에게 수억 원의 유산을 상속할 것이 있다며 피해 남성을 속여 5억 원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생활비, 사치품 구입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또 다른 남성과 인천에서 동거 중이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